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나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장 가니까 팩결 싱어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팩결 싱어들을 직접 봤어요. 안녕하세요. 케이벤치 최재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CES 잘 다녀오셨나요? 네 뭐 잘 다녀왔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일요일까지 푹 쉬고 현재 월요일날 빠르게 인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촬영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오랜만에 해외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미국을 두 번째 간 거였거든요. 제가 2012년에 샌프란시스코 한번 갔었어요. 엔비디아 케플러 발표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일주일 내내 혼자서 영업만 하느라고 밥도 혼자 먹고 잠도 혼자 자고 일주일 내내 영업만 하고 한국어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잠깐 시간이 나서 어디 잠깐 가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 시차 적응을 또 못해가지고 2012년에 갔을 때는 시차 그게 뭐임? 이랬는데 이번에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촬영을 좀 빨리 땡겨서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컴퓨터엑스 때에 지금 기사가 늦게 나가다 보니까 영상이 한 발 좀 늦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이번에는 최대한 좀 빨리 땡겨서 해보자. 라이브도 그래서 한 거고요. 솔직히 지금 라이브 할 정신이 없었거든요. 다들 별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를 제가 억지로 그냥 하겠다고 한 거라서 맞는 시기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고 좀 무리를 했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면 되죠. 나중에 보니까 영상 틀어져 있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해봐야 알지. 그게 또 라이브의 맛이긴 한데 삼성 미디어 컨퍼런스를 잠깐 틀었는데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MSI 미디어 투어 때 제대로 그나마 나갔고 신경을 들쓴 것 치고는 급하게 한 것 치고는 나름 괜찮았다. 라고 자평을 좀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어떤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게다가 MSI 거는 거의 아침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라이브 나가서 한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좀 아이디가 익었어요. 이제 좀 여러분들 아이디가 자주 출몰하시는 분들 자주 봐주시는 분들의 아이디가 이제 눈에 슬슬 익어요.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네. 뭐만 하면 무한도전이라고 이번에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 날 터지더라고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갔는데 시애틀 공항에서 미아가 됐어요. 한 시간 정도 해가지고 순단적으로 이게 새하해지면서 하마터면 비행기 못 탈 뻔 했고요. 환승 해가지고 별도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트랜스퍼 해가지고 트랜스퍼가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없어 없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주변에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공항 관계자가 누가 있어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딱 시간 한 20분 정도 앞에 맞춰서 간신히 왔고 도착을 잘했어요. 짐이 안 오네. 소음을 붙인 게 같은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한 대여섯 명 일곱 명이 거기다 모여 있어 다 안 온 거야 짐이. 제 거는 찍어보니까 어디 있어요라고 나오더라고요. 내일 비행기 타고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집까지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시체에 적응을 못 해 가지고 거기 시간으로 새벽 2시니까 여기 시간으로 아마 오후 6시쯤 왔다 갔다 한 시간대에 제가 라이브 했었는데 그때 이미 24시간 잠을 못 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부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확하게 24시간 걸렸거든요. 48시간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잤고 일주일 동안 다 해서 한 7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잠을 일정 못 잤어요. 제가 애플 와치를 차고 있으니까 와치로 이제 걸어다니는 키로 수가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70킬로를 넘게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10킬로를 넘게 걸었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 어쨌든 재미있게 나름 가서 오랜만에 좋은 경험하고 저 같은 경우는 CS는 처음 간 거여서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S에서 보신 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MSI 협찬으로 CS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땡큐 MSI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PC 관련된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CS에 참가하진 않았어요. 그중 몇 안 되는 회사가 이제 MSI거든요. MSI가 주로 전시하고 홍보하려는 주된 제품은 거의 노트북이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역시 메테오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과 관련된 제품들. 가장 이목을 끄는 제품이 클로. 아, UMPC. 네. 메테오레이크 CPU를 사용한 핸드헬드 기기다 보니 제품의 성능이나 퍼포먼스나 이런 게 굉장히 이목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이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거의 처음으로 제품이 나왔으니까 메테오레이크를 사용해서 노트북이 아닌 핸드헬드 기기가 나왔다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PC 쪽에서는 MSI 클로가 어떤 성능을 내놓냐가 전체 C에서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관심이 클 거예요. 일단은 MSI 클로가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반응을 여기서 얻어야 돼요. 솔직히 MSI보다도 인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MSI 클로가 주목받는 거기도 하지만 메테오레이크가 주목받는. 메테오레이크가 주목받는. 안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제품이 정말로 그 성능이 나오는 거야. 노트북을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도. 핸드헬드와 모바일에서. 적합한 용도의 성능과. 가격과. 배터리 시간과 발열을 보여줄 것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 사이에 몇 가지 업데이트된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출시를 언제 하겠다고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이래저래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평가가 자기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다고 싶으면 또 튜닝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종 완성 제품이 나왔을 때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안에서 뭔가를 만지겠죠. 시간당 27와트 평균. 네 배터리 소모를 갖추더라고요. 인텔 제품이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내장 그래픽 성능에 코어를 넣어서. 이십 칠아트를 구해냈다는 게 기존 제품은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에임 디 제품에 비교해서 비슷한 근처까지만 가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에임 디 제트 원에서 이미 다 해결된 건데 인텔이 그거 나와서 뭐 하느냐. 근데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텔의 본격적인 첫 원칩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첫 원칩 제품에서 항상 에임 디에 밀리던 인텔이 에임 디와 동급의 제품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전체 시장에 사람들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 만약에 비슷한 성능이 나오거나 좀 밀리거나 하면 에임 디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전히 니들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물어 뜯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물어 뜯길 거예요 백 프로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과연 구매할 만한 제품이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아 그쵸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택할 만한 제품이 이미 있는데 굳이 그걸 사야 돼? 라는 점에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은 걸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반응을 가지고 최종 상품에 대한 튜닝을 계속해서 현재 지금 왈가왈부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퍼포먼스나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제품이 좀 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노트북 쪽은 어땠나요? MSI가 노트북 만드는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종 상품의 디자인이나 최종 상품의 이 제품 세팅 그리고 그 상품의 컨셉 그리고 어떤 그 뭐 가격 그리고 어떤 마감 이제 고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다. 원래 사실 노트북 게이밍 노트북 하면 MSI긴 했거든요. 가장 많이 주목받긴 했잖아요. 게이밍 노트북을 MSI가 공략하는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게이밍 노트북이 없잖아요. 그 라인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틈새 공략으로 시장에 뛰어든 거잖아요. 거기서 성공을 한 거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늘려가는 거거든요. 라인업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MSI이꼴 게이밍 이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 이미지를 동시에 데스크탑 시장에서도 데스크탑의 메인보드와 데스크탑의 그래픽카드에서도 양쪽에서 동시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일부러 MSI가 게이밍을 선택한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게이밍 노트북 보다는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 하는 일반 노트북 제품 내 최종 완성 완성도에 오히려 관심이 많아요. 프레스티지 계열이 이번에 굉장히 얇고 가볍고 디자인도 이쁜 제품이 있더라고요. 내가 맥북을 살 생각이었는데 대체 제품으로 사도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무게도 1kg 이하고 두께도 맥북하고 똑같아요. 디자인도 이뻐요. 가격은 훨씬 싸고요. 그러면 난 맥북 사려고 했는데 이거 사도 괜찮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나왔고 이번에 많이 보여줬다.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인텔의 메테오레이크를 쓴 제품들이에요. 그렇구나. 메테오레이크의 성공 가능 여부는 메테오레이크 CPU를 가지고 최종 상품의 상품성이 뛰어난 제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최종 상품성이 괜찮은 제품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모든 제품이 그렇진 않고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번에 MSI가 CES에서 노트북을 포커스한 거는 나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MSI가 그나마 이번에 CES에서 PC 관련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은 업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어땠나요? 부스는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부스가 있었어요. LBCC에 부스 컨셉이 작년 컴퓨터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또 PC 쪽이 아니고 월 알죠? 네네네. 데이터 센터처럼. 그렇죠. 맞아요. 똑같이 돼 있어요. 이번에. 인텔의 아크 삼칠공과 칠삼공을 장착한 MXM 타입의 아크 제품. 이거 출시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출시 계획이 있니? 물어봤더니. 이 키웨 나와요라고 드디어 얘기하더라고요. 이 키웨 나온다고. 제삼자 공급용으로도 만들 거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크 MXM 모듈이 장착된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다양한 노트북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올해 EQ 넘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PC 관련된 업체가 AMD. 제가 그거는 라이브로 보여드렸거든요. 이미 보여드렸는데 MI300X 같은 거. 그 다음에 에픽 서버 7000계열과 8000계열이 사용된 노트북. 그 다음에 8000계열 데스크탑 CPU. 그 다음에 7600XT.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전시가 됐었어요. 이미 영상이 나갔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몇 개 더 있었거든요. 뭐 로지텍도 있고 있었는데. 다 미팅룸만 있는 비공개 장소였어요. 제품 전시도 안 돼 있고. 그냥 룸만 룸에 테이블만 있고. 들어가면 약속하셨냐. 그래서 약속 없다. 그냥 둘러보러 왔다. 그러면 못 들어가세요. 약속한 사람만 오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다 그랬었어요. 뭐 암도 그랬고요. 뭐 로지텍도 그랬고. 그나마 제품이 전시돼서. 부스로 볼 수 있는 데는. MSI, 기가바이트, AMD 정도. PC 관련 컴퍼런트 저기서. 엔비디아도 CX 일정에 맞춰서. 제품 발표는 했지만. 안에 부스가 있거나. 뭐 미팅룸이 있거나 한 건 없었어요. 그냥 행사에 맞춰서. 제품 발표를 그냥 한 거일 뿐이에요 그냥. 그것도 온라인으로. 작년에 CX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미마이크로닉스 같은 곳도 직접 부스를 열었고. PC 관련 업체들이 작년에 참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 확실히 적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고. PC가 작년에 너무 불황이었잖아요. CES를 준비하거나 CES에서 뭘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텔은. 역시 부스가 없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미디어 컨퍼런스를 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행사장 가니까. 팻결싱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팻결싱어를 직접 봤어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근데 이 분이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들었어. 암 사장님이 오셔서 프레스컨퍼런스를 하셨는데. 100% 알아들었어요. 말을 천천히 하셔가지고. 게다가 시차적응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꾸벅꾸벅 졸고요. 비몽사몽. 비몽사몽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CES에서 PC 관련 행사는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거의 그게 다였어요. 다른 거는 뭐 많이 못 봤고. CES에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뭐 제품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드글드글해요.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네. 미국 국내 업체들을 제외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업체가 한국 업체가 참석했을 거예요. 네. 네. CS를 점령했네요. 그 CS를 점령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아요. 이번에 한국 관련된. 그러니까 한국 업체의 전시가 진짜 많아요. 거의 천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와. 이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예 부스를 만들었어요. 아. 이제 그 안에 이제 신청을 해서 자기 부스를 요만큼씩 따로 할당 받는 거거든요. 그 수백 개가 넘어요. 예. 그리고 중기부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 하하하하. 권역에 있는 업체들의. 참가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부스 하나당 막 업체 수십 개씩 있어요. 거기에 대학교. 아. 뭐 연세대 서울대. 하하하하. 모든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다 부스를 만들었어요. CS가 그냥 부산 백수코처럼 건물 하나 딱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CS가 권역이 크게 세 개예요. 예. 그래서 그 권역에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다 하면은 건물이 수십 개가 넘어요. 전시관만으로는 네 개가 넘고 나머지는 다 호텔의 그. 컨퍼런스장을 활용해서 다 거기 전시가 돼 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베네시안 엑스포 쪽에 거의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베네시안 부스 쪽에 가면. 앞에는 아마 사진 나갈 거예요. 코리아가 붙어있는 플랜카드가 쫙 그 걸려있고 부스 앞에는 담배 피고 있는데 뒤에서는 한국어 나오고 있고 온 동네에서 한국어 다 들리고 앞에 코리아 붙으니까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미국으로 퇴근했다가 한국으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LVCC 쪽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쪽에도 지나가다 보면은 다 한국 업체가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한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은. 또 LVCC 센트럴 홀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센트럴 홀에도 한국 업체가 거의 반 삼성 엘지 같은 대기업. 그리고 웨스트 쪽이 그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그쪽에도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또 반이 또 한국 업체 베네시안 쪽에도 사십 프로 가량의 한국 업체. 발표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번에. 시에서 참가한 자가 십육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만 명이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실제로는 체감이 훨씬 더 많은 게 엑시비션으로 참가한 업체와 관련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 수로만 봤을 때는 한국 사람 비중이 거의 한 삼십 프로가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한국 업체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분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제 외국에 자사의 제품이나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겠지만. 정부가 예선이 나오니까 거기 간 거 아니냐 이거지. 돈 주니까 갔다. 정부가 예선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 좀 투머치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대학교나. 굳이 씨에서까지 와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투머치 같아요. 좀 회의적이다. 회의적이라는 생각이죠. 자 그 보니까 부스 하나당 기본 몇 억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예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것이 과연 해외 업체들의 새로운 마케팅을 하려고 간 것이냐. 아니면 국내용으로 간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많은 업체가 국내용으로 CES에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스펙 쌓기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스펙 쌓기. CES에서 이런 전시를 했어. 이런 어워드를 받았어. 혁신상 이런 거. CES 혁신상 수상 해가지고 여기 뭐에 넣어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간 건 아닌가. 그 뭐 KBS나 MBC에 나와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뉴스 타는 거잖아. 그것도 스펙인데.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엄청 좋죠. 근데 해외 바이어를 찾으려고 간 게 아니라. 국내 미디어에 나오려고 CES에 간 거 아니냐 이거지. 정말로 이분들이 다 좋은 성과를 얻어서 가시는 건가. 정말로 그 이렇게 많이 올 정도로 CES가 중요한 행사인가. 또 거꾸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바이어와 새로운 어떤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좋은 거니까. 공항에 환승하면서 만난 한국 분이 있어요. CES에서 만났어요. 부스 부스 앞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모발 모발이야. 그래서 염색을 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CES에 출품하려고 급하게 목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혁신당 신청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제품만 들고 부스 신청만 간단하게 하고 요만한 부스 딱 하나 받은 거예요 중기청 부스. 외국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본대 자기네들은 이번에 CES에서 나름 그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예 저희는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미팅 기회와. 굉장히 많은 어떤 거래 기회를 이번에 CES에서 얻고 간다고 본인들이 되게 좋았다고. 비행기에서 또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하신 얘기가 딱. 제 마음을 꽂았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CES가 장사를 잘한 거지 뭐. 그러네요. CES가 장사를 잘했어. CES가 한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하 결국 이득본 건 CES네. 결국 돈 번 건 CES잖아. 그러네요. 근데 우리 한국 업체들이 거기서 나름 좋은 성과를 얻어서 새로운 어떤 어떤 판매 기회와 어떤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으셨으면 그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 경험을 못하셨다면 그러면 CES에 말린 것밖에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컴퓨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이 현재 지금 전시회 같은 것이 생각만큼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깐 거기까지 가서. 그 브랜드를 업어와서. 국내 전시처럼 활용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국내 전시회에 좀 내실 있고 이제 규모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이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드는 게 그래서 그 CES나 컴퓨터처럼 오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컴퓨터도 갔다 오고 CES도 갔다 오지만 국내 현실은 안 가요. 그쵸 저도 안 가요. 그니까 오히려 거기를 가게 만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굳이 CES까지 나갈 필요가 없잖아 시설 적응 해가면서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뽕이 차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두머취한 느낌들 같다. CES만 돈 벌어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주목받는 거 역시 대기업이잖아 어쩔 수 없이. 삼성이랑 LG. 이번에 삼성과 LG가 사실상 CES의 메인이에요. 가장 핵심이 LVCC 센트럴이 백석 하나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만 한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웨스트는 모빌리티 쪽이고 센트럴이 오디오 비디오거든요. 오디오 비디오니까 당연히 삼성 LG 잖아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왔던 하이센스, TCL 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부스 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삼성과 LG예요. 그다음이 하이센스랑 TCL이고 이 네 개가 부스가 반을 넘어요. 전체 LVCC 센트럴 전체 넓이 중에 이 네 개 업체가 반이에요. 50%예요. 엄청 크게 한 거네요. 엄청 크게 했어요. 상상도 못 하겠는데. 예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메인 엔터런스에서. 이쪽으로 가면 노 쓰고 이쪽으로 가면 센트럴이거든요. 메인 입구 딱 들어가면 LG가 보여요. 예 그리고 그 이거 있죠. 이거 월 빠지는 거 OLED 투명 TV 그게 딱 보여요. 라이벌 구도잖아요. CES에서. 삼성하고 LG 어떤 게 또 나오셨나요? LG요. LG가 훨씬 낫어요? 이번에 삼성과 LG 대결에서 LG가 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다 LG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LG가 이번에 부스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 OLED TV 그다음에 웹 OS LG 랩. 시범적이거나 도전적인 시범적이거나 도전적인 제품들 왜 그리고 티음 같은 거. 뭐 이거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서 이걸 보여주고 싶구나가 딱 보여요. LG 같은 경우에. 구성을 잘했구나. 누구나 쉽게 LG랍 회사가 어떤 사업 분야를 하고 어떤 혁신을 하며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은 그냥 백화점 나연식이에요. 모르겠어. 있는 거 그냥 다 깔아놨구나. 그냥 다 깔아놓은 거예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줄 수는데 이렇게 보면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슬로건이 AI4ALL이에요. 이번에 삼성 슬로건이 AI4ALL이잖아요. 그럼 AI와 관련된 전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슬로건하고 제품 전시라고 안 맞아. 그러니까 AI4ALL이라고 들어갔는데 갤럭시 북 전시도 있고 갤럭시 노트 전시도 있고 갤럭시 폰 전시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게이밍 모니터. 도대체 AI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럼 AI를 컨셉으로 잡았으면 AI에 관련된 뭐가 나와야죠. 삼성 AI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부스가 나와야 되잖아. 그니까 없어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예 근데 다른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삼성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진 않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삼성에서 볼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발리. 삼성 발리 딱 발표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발리를 오히려 밀었어야 돼. 더 그거를 부스 앞에 땡겨서 들어가자마자 딱 걔가 보이게 하고 로봇기술 AI기술 이런 거니까 그거를 환경을 구성으로 한 다양한 AI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 AI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삼성 AI가 그런 식으로 가 잡았어야 돼 근데 거기 너무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지.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번에 삼성에서 좀 실패한 것 같아는데. 작년에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LG에. 부스 만드신 분들은 상 받아야 돼. LG는 정말 잘했고요. 삼성과 LG의 투명 디스플레이 경쟁 그거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이 안 돼요? 네.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양쪽이 달라요. 기술이. 기술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컨셉도 달라요. 삼성은 기능에 포커스를 했고요. LG는 감각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LG는 투명 LED가 어떤 형태로 전시돼서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삼성은 이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 달라 보이는 거지. 그 투명 디스플레이 그럼 이번에 다 LG 꺼 얘기할 거예요 삼성 꺼 얘기 잘 안 할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전시회라는 컨셉에 맞는 거는 확실히 LG가 잘했나 보는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깐.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벤처 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내가 비즈니스 관계를 더 만나서 투자 관계를 만나서 더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과 LG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죠. 삼성과 LG가 C에서 가서 무슨 네트워크를 해. 그렇죠.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오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술 선도적인 회사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C에서 참가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제 LG는 그걸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고 삼성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꺼는 봐도 기억이 안 나고 LG는 딱 보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인상적인 거군요. 네 그래서 LG가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류의 제품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삼성의 발리가 유독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네. 그게 귀여워서 그래요. 디자인이 잘 돼서? 안 봐도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리 딱 보고 연상되는 거 없어요?